신혼대학교 학과를 소개하겠습니다. 자 이제 연극영화과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 혹시 연극영화과가 무슨 학과야? 우리 연극영화학과는 연극, 영화, 뮤지컬 방송 분야에서 연기, 연출, 극작, 영상 제작 등의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학과야. 특히 연극, 영화, 뮤지컬 방송 분야에 대한 복합적인 이해와 응용력 향상 및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철저한 실기 위주의 현장 맞춤형 교육을 하고 있어요. 중원대학교 연극영화학과 교육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어? 21세기 대중문화예술의 선두주자로 우뚝 서게 될 중원대학교 연극영화학과는 크게 연기, 연출, 기술 분야의 세 가지 전공으로 구분할 수 있어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까지는 연극과 영상에 관련된 커리큘럼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공을 경험할 수 있으며 3학년이 되면 주전공과 부전공의 개념으로 본인이 조금 더 집중하고 싶은 영역을 심화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각 전공 교수님들의 1대1 개인지도를 통해 실력 향상을 이룰 수 있어 이론과 실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경험할 수 있고 실무 중심의 현장 연계 수업을 통해 훌륭한 예술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거야. 도대체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는지 혹시 알려줄 수 있을까? 우리 중원대학교 연극영화학과에서는 배우를 위한 집중 연기 프로그램, 미디어 컨텐츠를 실제적으로 운영하고 제작할 수 있는 영상 기술 프로그램, 문화 예술 공연을 기획, 제작할 수 있는 이벤트 퍼포먼스 프로그램과 학생 개개인에게 개별 지도로 이루어지는 튜터링 시스템과 스터디 그룹을 통해 진행되는 심화학습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의 전문 기술이 습발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그러면 교수님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교수님이 혹시 어떤 분들이 계실까? 우리 중원대학교 연극영화학과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이태규 교수님, 신현주 교수님, 박용갑 교수님을 비롯해 각 전공별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12분의 교수님들이 계셔. 교수님들께서는 교육 현장과 실무 현장의 연계 교육이 이루어지는 커리큘럼을 구성하여 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현장 실무자로서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계셔. 그렇기 때문에 중원대학교 연극영화학과에서는 예술인으로서 어마어마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지. 연극영화학과에도 전공 자격증이 따로 필요하다는데 우리 학교는 어떤 게 있어? 무대 예술 전문의 관련 자격증으로 무대 기계 자격증, 조명 자격증, 음악 자격증 등이 있고 문화 예술 교육사, 미용사 자격증 등이 있으며 영상 기술 관련 자격증으로는 어도비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프리미어, 애프터 이펙트, 포토샵, 일러스트 등이 있어. 그러면 우리 중원대학교 연극영화학과만의 다른 특징이 좀 있을까? 우리 중원대학교 연극영화학과는 전공 교과목 외 비교과 프로그램과 소모임이 이루어지고 있고 각종 학과 관련 취득반이 준비되어 있어. 또한 포스터 팜플렛 디자인을 위한 어도비 자격증 취득반, 공연 및 영상 예술을 위한 영어회화도 학과내에서 준비할 수 있어. 와, 진짜 자격증 뿐만 아니라 이런 프로그램도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다. 그럼 혹시 연극영화학과 안에 따로 동아리가 있을까? 무대 예술의 전반에 대해서 스스로 연구하고 공부하며 실제적인 제작 과정을 실행하고 있는 극장 식구들인 가디언스, 그리고 영상 기술 전문가들을 지칭하는 예비 영화 방송인들의 영화 영상 소모임, 파일 비전, 영화 현장의 제작 부분을 배우는 인큐베이터, 네 번째로 배우의 신체 훈련의 기초인 발음, 발성, 호흡 및 신체 훈련의 전반을 다루는 무기수, 다섯 번째로 공역 또는 축제의 성향에 맞게 퍼포먼스 작품을 제작하고 공연하는 개글, 대구개굴, 갈라쇼를 비롯해 다양한 뮤지컬 작품을 제작하는 레츠, 다양한 신체적 기술을 습득하는 라빌레라, 아크로바틱 소모임인 아트,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대 예술에 필요한 의상 디자인 및 소품 제작을 위한 소모임 오롱장이 있어. 그러면 이런 체계적인 교육과정 아래서 배운 학생들이 졸업 후에는 어떤 진로로 다양하게 나가고 있지? 연극, 뮤지컬, 드라마, 되게 많은 부분에서 배우, 연출은 물론이고, 연극영화 담당 교사, 예술학부 교사, 이벤트 회사 코디네이터 등 다양한 분화로 취업이 가능해. 그럼 이런 중원대학교 연극영화과에서는 혹시 어떠한 학생들을 좀 기다리고 있을까? 진짜 우리 중원대학교 연극영화과에서는 연극, 연기, 연출, 영화 제작, 단독, 방송 PD 등 전문 예술인으로 활동하는 12분의 교수진분들께서 중원대학교 연극영화과의 학생들에게 현장에서 요구하는 모든 지식과 기술을 교육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순수한 열정과 뜨거운 심장을 가진 그런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어. 순수한 열정과 뜨거운 심장. 강조해야 돼. 순수한 열정과 뜨거운 심장.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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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